안녕하세요 산도 좋고 바람도 좋고 제가 오늘은 하늘 어디에 왔냐면 달도 머물다 간다는 원료봉에 왔어요 달도 머물다 간다 여기 보니까 저기 달모양이 있네요 여기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매운탕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물 좋다 물소리 좋고 바람 좋고 여기가 충북 영동이에요 별 모양이 밤 되면 불이 오겠죠 저기가 지금 보이는 저 산이 원료봉이라는 산이에요 아주 경치가 너무 좋아서 달도 머물다 간다는 지금 여름인데도 시선한 바람이 불어져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지인들과 여기 매운탕 먹으러 왔어요 원료봉 본봉 신기하죠? 저는 명탕 맛있는 명탕 먹으러 갈거에요 원료봉 둘레길 여기도 둘레길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영동군에 관광 명소 송호 관광지 영동 와인 터널도 있어요 어깨 폭포 폭포 멋있다 그쵸 강선대 충북에도 영동에도 볼 곳이 엄청 많다 휴가철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쁘다 아 이거 무슨 꽃이더라 아 뭐더라 맴도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쁘죠 바람이 엄청 불죠 바람이 시원해요 바람 흔들리는거 봐요 쏘가리 명탕 쏘가리 회 경치좋다 바람이 좋다 바람이 좋다 저랑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좋다 저랑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좋다 바람은 좀 불어도 후둡치곤하네요 후둡치곤하네요 자 여기에서 음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 날씨는 먹고 갈게요 안 내려? 어디로 갔어? 금방 왔는데 어디로 들어갔지? 아 감도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감 언니야 나 못찾았는데 언니 언제 거기 갔어? 여기 있었는데 차가 언제 거기 갔어? 언제 거기 갔어? 차 금방 있었는데 언제 거기 갔어요? 어제 어제? 나는 차 기다린다고 차 내리도록 기다린다고 있었는데 사람이 안 내리는 거야 전화기 가져갔는데 전화가 또 와가지고 이건 희한한 의자네 이런 의자는 그분 언니 앉아있을 때 의자니까 앉아야 되지만 이게 언니가 신기하네 이게 이건 의자에 삭 빼서 앉으면 되네 안 앉을 때는 넣고 자 언니 우리 미얀탕 맛있게 먹어요 그래요 언니가 얼굴이 캄캄하게 나와 이쁜 얼굴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뻐요 오 아싸 김태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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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손님이 있어서 이제 방송 마칠게요 다른 밥을 비벼러 식당 식당 섞어도 돼요 네 아 섞어 매운 탑 섞어줘 근데 조금 매콤한 게 더 이쁘실까요 네 네 좋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갈게요 좋은 이웃들 안녕